안녕하십니까 이리TV 입니다 네 오늘도 통발을 던지러 왔는데요 오늘은 개 사료를 가지고 통발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돌고기가 굉장히 많은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통발을 제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설치 완료 했구요 제가 하루 뒤에 와서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제가 한번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자 올라옵니다 없는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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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지 오 뭐 빠가사리 까 한번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들어 있습니다 빠가사리 친구들이네요 빠가사리입니다 빠가사리 오 이거 보세요 아 빠가사리네 이 동네에 빠가사리가 많나보다 개 사료에 빠가사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까지 있는데 오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오 요거 보세요 오 활성도가 되게 좋네요 자 우리 빠가사리에요 빠가사리 빠가사리 친구입니다 오 손바닥만은 되게 작은 사이즈입니다 오 진짜 작은 사이즈에요 자 우리 빠가사리 친구였구요 빠가사리 친구도 이제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자 우리 빠가사리 친구 네 대답을 안해주는군요 자 저기다가 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빠가사리 친구 조심히 가요 다음엔 개 사료 먹지 말아요 그 체해요 먹고 어 내려가지 내려가지 어 잘간다 잘간다 아 잘간다 잘간다 조심히 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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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